이스라엘은 다가지고 복적 중단하라. 노동자 연대도 생중하고 싶습니다. 아멘 전쟁이나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인간의 본질이기도 한데요 싸움이나 전쟁이 다툼이 다른 용어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이거 무한한거에요 죽어도 안되는게 인간의 욕심 지금 이 시간 욕심 발을 찌어다 길게 방송할거 없어요 여기서 마칠께요 내 자신의 갈등부터 다 없애세요 왜 갈등이 생기냐 법도 모르고 원칙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니까 거기에다 양심도 모르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거에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지금까지 얼주를 위해서 세계적인 PDM 신상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